잠잘 때 듣는 인생 책 위대한 유산 차얼스 디킨스 이순주 옹김 출판사 북스캔 가난한 시골 소년이 신사계급으로 변모해가는 과정 속에서 위대한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 위대한 유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포켓시는 흰머리가 늘었고 당황스러움에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일이 더욱 잦아졌다. 포켓부인은 여전히 귀족들에 관한 책을 읽고 우리들에게 귀족 자기를 가진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기가 부챌 때는 잠을 재우라고 가르쳤다. 나는 지금 내 앞에 놓인 길을 정리할 목적으로 내 인생의 한 시기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바너드인에서의 내 평소 태도와 관행에 대해 설명을 마저 하지 않을 수 없다. 허버트와 나는 가능한 한 돈을 많이 썼으며 그 대가로 사람들로부터 얻는 건 거의 없었다. 우리는 항상 다소 궁핍했으며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처지였다. 우리는 항상 즐겁게 사는 척했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았다. 허버트는 매일 아침 새로운 각오로 주위를 관망하기 위해 시티로 갔다. 나는 종종 잉크병, 모자거리, 석탄통, 녹근통, 책상과 의자 그리고 자가 있는 어두컴컴한 구석에 있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으며 그럴 때마다 그가 주위를 관망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사람들이 모두 허버트처럼 성실하게 일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덕지 국가에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매일 오후 같은 시간에 그의 원금을 확인하러 가는 의식을 위해 로이드에 가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가엾은 친구였다. 그는 로이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 외에는 그것과 관련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그는 자기 형편이 대단히 심각하고 반드시 돈벌이 기회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할 때면 한창 사람들로 붐빌 시각에 런던 거래소로 가서 삼삼오오 모여있는 투자 고수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곤 했다. 그렇게 런던 거래소를 다녀온 어느 날 허버트는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나에게 말했다. 핸들 내가 거기 가는 건 돈벌이 기회가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야. 만일 우리가 서로를 덜 좋아했더라면 아마 우리는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서로를 증오했을 것이다. 나는 그 후회스러운 시절에 그 집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싫어했으며 심부름꾼의 제복이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 없었다. 그 제복은 하루 스물 네 시간 중 특히 아침에 더 비싸 보이고 수지 타산이 덜 맞아 보였다. 빚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의 아침 식사는 점점 부실해졌고 어느 날은 심부름꾼이 우리가 롤빵을 먹고 싶은 걸로 착각했다고 생각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도 있었다. 어떤 때는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나는 허버트에게 말하곤 했다. 허버트 우리가 형편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면 허버트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헨델 내 말을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허버트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에서 큰 만족을 얻었다. 나는 항상 이것이 바로 사업이며 이것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며 이것이 적의 허를 찌르는 공격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허버트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우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려고 좀 더 특별한 음식과 술을 저녁 식사로 주문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우리는 펜 한 뭉치와 풍부한 잉크 질 좋은 종이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문구류가 풍족하면 왠지 마음이 편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나는 종이 한 장을 내 앞에 놓고 맨 위에 깔끔한 글씨체로 피베 부채 기록이라고 적고 그 밑에 바너드 인이라는 글씨와 날짜를 적곤 했다. 허버트도 종이 한 장을 앞에 놓고 맨 위에 나와 비슷하게 허버트의 부채 기록이라고 적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각자 자기 옆에 잔뜩 쌓여있는 뭐가 뭔지 모를 계산서로 주의를 돌렸다. 그것들은 서랍에 처박혀 있거나 호주머니 구멍에 빠져 있거나 촛불에 반쯤 탔거나 거울에 몇 주째 꽂혀 있거나 기타 여러 방법으로 손상되어 있었다. 우리는 펜을 움직일 때마다 나는 사각사각 소리에 몹시 기분이 좋아졌고 나는 가끔 이런 식의 유익한 사업 행위를 실제로 부채를 갖는 행위로 착각하곤 했다. 기특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둘은 비슷해 보였다. 나는 한참 동안 부채 내역을 기입하다가 허버트에게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묻곤 했다. 아마도 그는 누계 숫자를 보고 우스어린 표정으로 계속 머리를 긁어대고 있었을 것이다. 숫자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 허버트가 말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 정신 차려 허버트. 나는 부지런히 펜떼를 놀리며 말했다. 허버트, 상황을 직시해. 숫자를 잘 보란 말이야. 숫자가 당황할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봐. 헨델, 그렇게 하고 싶지만 오히려 숫자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봐서 내가 당황스러워. 그러나 나의 확고한 태도는 효과를 발휘했고 허버트는 부채를 기입하던 일로 되돌아가곤 했다. 그러다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그는 코브의 계산서가 없네 로브의 계산서가 없네 하면서 또다시 하던 일을 포기하려 했다. 허버트, 그러면 추측을 해봐. 대략적인 숫자를 추측해서 기입하면 되잖아. 헨델, 너 정말 똑똑하구나. 허버트는 내 말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정말 넌 탁월한 사업 수환을 지녔어. 허버트의 말대로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그 일을 계기로 신속하고 단호하고 열정적이고 명확하고 냉철한 인류 사업가라는 명성을 얻었다. 나는 모든 부채 내역을 종이에 기입한 다음 각 항목을 계산서와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체크 표시를 했다. 기입 내용에 체크 표시를 할 때 자화자찬하는 기분은 상당히 호사스러웠다. 체크 표시를 한 다음에는 계산서를 동일한 규격으로 접어 각 뒷면에 간단하게 명세를 기입하고 계산서 전부를 깔끔하게 한 다발로 묶었다. 그리고 허버트의 계산서에도 똑같이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문제를 주시하게 만들었다. 나의 사업 숲성에는 또 한 가지 밝은 측면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여유를 남긴다고 표현했다. 예를 들면 허버트의 빚이 164파운드 8펜스라면 나는 여유를 좀 남겨 200파운드라고 기입하라고 말하곤 했다. 내 빚이 그의 빚보다 4배 더 많다면 나는 여유를 남겨 700파운드라고 기입하곤 했다. 나는 여유를 남기는 이 슬기로움을 높이 평가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돈을 더 낭비하게 하는 장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여위분까지 빚을 얻어 썼으며 때로는 그것이 주는 자유와 지불의식 때문에 여유를 넉넉하게 잡기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의 부채내역을 점검할 때면 평온과 휴식과 고결한 침묵이 뒤따랐으며 그동안만이라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나의 수고 나의 방식 허버트의 칭찬에 흐뭇했다. 그의 계산서와 내 계산서 다발을 테이블 위 문구류 사이에 올려놓고 앉아 내가 일개 개인이 아니라 일종의 은행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다. 우리는 이 엄숙한 작업을 하는 동안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바깥 문을 닫아두었다. 어느 평온한 저녁 문틈으로 편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헨델 너한테 온 거야. 허버트가 문간에서 편지를 들고 오면서 말했다.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묵직한 검은색 봉인과 굵은 검은색 테두리를 보고 허버트가 걱정해서 한 말이었다. 편지는 트레브 상사에서 보낸 것이었고 내용은 간단하게 내가 명예로운 신사라는 것과 가저리 부인이 지난 월요일 저녁 6시 20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과 다음 월요일 오후 3시에 있을 장례식에 참석해달라는 거였다. 내 인생에서 무덤을 파는 것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부엌 부엌 날로가에 앉아있는 누나의 모습이 밤낮으로 나를 괴롭혔다. 누나가 없는 부엌은 상상할 수 없었다. 최근에는 누나에 대해 거의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누나가 거리에서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거나 지금 내 방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누나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내 방에서 조차 죽음의 공허함과 함께 누나가 아직 살아있거나 내 방에 종종 와보기라도 한 것처럼 누나의 목소리와 뒤돌아보는 얼굴이나 형체의 흔적이 계속 남아있었다. 내 행운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누나를 회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애정어린 마음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후회의 충격이란 건 있었다. 그 영향을 받아 나는 누나를 그렇게 만든 가해자에게 격렬한 분노를 느꼈다. 증거만 충분하다면 울리기든 누구든 이 세상 끝까지 추적해 복수하고 싶었다. 누나의 장례식에 참석할 거라는 다짐과 함께 조에게 위로 편지를 보내고 묘한 기분으로 장례식 때까지 며칠을 보냈다. 마침내 장례식 날이 되자 나는 아침 일찍 고향으로 내려가 대장관까지 걸어가기 좋은 시간에 블루보호에서 내렸다. 그날도 역시 화창한 여름날이었고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내가 힘없는 꼬마였을 때 누나가 나에게 인정사정 없이 굴던 일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회초리 끝조차도 부드럽게 기억되는 온화한 톤이 되어 되돌아왔다. 마침내 집이 보였고 트래브 상사가 장례를 진행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우스꽝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두 남자가 검은 휘장을 두른 목발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며 정면 현관을 지키고 서있었다. 마을의 모든 아이와 대부분의 여자들이 상복차림의 이 파수꾼들과 대장간에 닫힌 창문을 감탄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내가 다가가자 두 파수꾼 중 한 명이 내가 슬픔에 지쳐 문을 두드릴 기운조차 없다고 생각했는지 나 대신 문을 두드렸다. 상복을 입은 또 한 명의 파수꾼이 문을 열고 나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트래브시가 상석에 앉아 수많은 검정핀의 도움을 받아가며 일종의 상복 바자회를 열고 있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그는 누군가의 모자를 검은색 천으로 싸는 일을 막 끝냈다. 그리고 그는 내 모자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행동을 오해하고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혼동하고 따뜻한 애정을 담아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가엾은 가엾은 조는 턱 밑으로 리본을 크게 묶어 고정한 검은색 작은 망토를 걸치고 멀찌감치 방 안쪽에 앉아 있었다. 그는 상주로서 트래브시가 지시하는 대로 거기 앉아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의 앞으로 가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조 내가 왔어요. 빕 넌 누나가 성한 몸 이었을 때를 알고 있지? 그는 내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비디는 깔끔하고 소박해 보이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집안을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거들고 있었다. 나는 비디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 옆에 앉았다. 누나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다. 응접실은 달콤한 케이크 냄새가 나고 무기력한 분위기였으며 나는 청량 음료를 마시고 싶어 테이블을 살펴보았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겨우 앞이 보일 정도로 실내가 어두컴컴했지만 테이블에 자두 케이크와 오렌지 샌드위치 비스킷 그리고 장식물로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디켄터 두 개가 놓여있는 게 보였다. 디켄터 하나에는 적포도주가 또 하나에는 쉐리주가 들어있었다. 테이블 앞에는 펀블치크가 검정 망돌을 걸치고 모자에 몇 미터나 되는 긴 상장을 두르고 서있었다. 마침내 내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자 그는 내 쪽으로 와서 나직한 목소리로 악수 한 번 해도 괜찮겠느냐 고 물었다. 우리는 악수를 했다. 그 다음에 나는 허블씨 부부의 눈에 띄었고 허블 부인은 구석에서 말없이 반갑다는 감정을 격렬하게 표현했다. 우리는 모두 상역군으로 망자를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한 사람씩 따로따로 트레브씨에 의해서 우스꽝스러운 꾸러미로 묶이는 과정에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핍 누나를 손수 교회로 데려가고 싶다는 거야. 누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친한 친구 서너명과 함께 말이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장례행렬을 보고 업신여기거나 흉보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우리가 응접실에서 2인 1조로 정렬하고 있을 때 조가 나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때 트레브씨가 착 가라앉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들 손수건을 꺼내십시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코피가 나는 사람들처럼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고 조와 나 비디와 펀블츠크 허블씨 부부 등 2인 1조로 나란히 섰다. 누나의 유해가 부엉문을 통해 응접실로 나왔고 우리 6명의 상역군은 두 파수꾼이 이끄는 대로 비틀비틀 어정어정 걸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장르의식을 몹시 좋아했다. 우리는 마을을 통과하는 내내 감탄을 자아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 극성스러운 젊은이들은 가끔 길에 뛰어들어 우리의 진로를 방해하고 유리한 지점에서 우리를 구경하기 위해 미리 길 위에 들어 누워 있기도 했다. 그럴 때 그들 중 좀 더 열이 있는 젊은이들은 우리가 무퉁이를 돌아오는 걸 보면 기대에 차서 흥분한 목소리로 상여가 온다고 외쳤다. 우리는 거의 환호받다시피 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비굴한 펀블츠크씨 때문에 몹시 짜증이 났다. 그는 내 뒤에 서서 계속 내 모자의 상장 리본과 망토가 구겨지지 않도록 바로 펴는데 신경을 썼다. 허블씨 부부의 지나친 자부심도 짜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눈에 띄는 이 행렬의 상여꾼이 된 것에 우찌레하고 잘난 채 했다. 이제 저만치 늪지대가 뚜렷이 보이고 그 너머로 강물위에 떠있는 배의 돛들이 차츰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교회 무덤으로 가서 얼굴도 모르는 내 부모인 필립 피립과 그의 아내 조지아나의 무덤 곁으로 갔다. 그리고 누나는 종달새가 지저기는 가운데 조용히 땅에 묻혔고 산들바람이 누나의 무덤위에 구름과 나무 그림자를 흩뿌렸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약삭바린 팜블츠크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이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그는 심지어 인간은 누구나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떠나게 되어 있으며 누구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는 없고 그림자처럼 사라진다는 고귀한 문구가 낭송될 때에도 뜻밖에도 이 자리에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된 젊은 신사가 있으니 말을 가려서 해달라는 뜻으로 헛기침을 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내가 누나를 얼마나 명예롭게 했는지 누나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아마도 누나는 죽음을 대가로 치르고 그런 명예를 샀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남은 쉐리주를 다 마셨고 허블씨는 포도주를 마셨고 두 사람은 고인과 완전히 다른 종족이며 자신들은 불멸의 존재라도 되는 양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마침내 그는 허블씨 부부와 함께 세 명의 유쾌한 뱃사공 술집에서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에게 행운을 안겨준 장본인이며 어린 시절 내 은인이라고 떠벌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이 모두 가고 트레브와 그의 고용인들도 장래용품을 챙겨 가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다. 얼마 후 나는 비디와 조와 함께 식은 음식으로 식사를 했다. 우리는 부엌이 아니라 응접실에서 식사를 했고 조는 포크와 나이프와 소금 병을 너무 조심스럽게 다루어 우리를 긴장시켰다. 그러나 식사를 마치고 내가 조에게 파이프 담배를 피우라고 권하고 조와 함께 대장간을 둘러보고 대장간 밖에 있는 큰 바위에 함께 앉아 있으려니 긴장이 좀 풀렸다. 조는 장례식에서 돌아온 후 휴일 정장과 작업복으로 절충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그 모습이 자연스럽고 그다워 보였다. 그는 내 방에서 자고 가도 되겠느냐는 내 말에 무척 기뻐했으며 나도 덩달아 기뻤다. 그런 말을 한 나 자신이 대견스러웠다. 땅거미가 질 무렵 나는 비디와 함께 정원을 거닐면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비디 난 이 슬픈 일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야 했다고 생각해. 그래요 핍씨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겠죠. 내가 그런 생각을 해야 했다고 한 내 말을 오해하지 말아줘. 그래요 핍씨 비디는 너무 차분하고 너무 정돈되고 착하고 깔끔해 다시는 그녀를 울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옆에서 눈을 내리깔고 걷고 있는 비디를 잠시 쳐다보며 더 이상 거기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다. 비디 이제 이곳에 더 있기는 힘들겠지? 그럼요. 그럴 수는 없죠. 핍씨. 비디는 유감이 배어있지만 차분하게 확신에 차서 말했다. 허블 부인께 얘기를 해뒀는데 내일 그분 댁으로 갈 거예요. 가저리씨가 안정될 때까지 허블 부인과 함께 그분을 돌봐주기로 했어요. 비디 앞으로 어떻게 살 작정이야? 내가 원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 작정이냐고요? 비디는 내 말을 자르며 얼굴을 살짝 붉혔다. 내 계획을 말씀드리죠. 핍씨. 난 이제 곧 문을 열 새 학교에 여선생으로 들어갈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적극 날 추천할 거고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거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계속할 거예요. 비디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향해 눈썹을 치켜뜨고는 말을 계속했다. 새 학교는 옛날 학교와는 달라요. 빕씨. 그때 이후 당신을 통해 많은 걸 배웠고 발전할 시간이 많았어요. 비디 넌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발전할 거야. 뭐 내 못된 성질은 빼고 말이겠죠. 비디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것은 질책이라기보다는 억제할 수 없는 생각을 말로 한 것에 불과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얌전하게 눈을 내리뜨고 있는 비디를 쳐다보며 조금 더 그녀와 함께 걸었다. 비디 누나의 죽음에 간에 자세한 얘기를 듣지 못했어.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당신 누나는 컨디션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다가 나흘 전 저녁에 차 마시는 시간에 아주 분명한 어조로 조라고 말했어요. 오랫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놀라서 대장간으로 달려가 가저리 씨를 데려왔죠. 누나는 조가 자기 옆에 앉기를 바란다는 손짓을 했고 내게 자기 팔을 그의 목에 감아달라는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누나의 팔을 그의 목에 감아들였더니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대고 앉아 흐뭇해 하셨죠. 그리고 다시 조라고 분명한 어조로 말하더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고 이어서 피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고개를 들지 않았고 한 시간 좀 지나 숨을 거뒀다는 걸 알고 누나를 편히 눕혀드렸어요. 비디는 울었다. 어두컴컴한 정원과 오솔길과 밤하늘의 별들이 갑자기 흐릿하게 보였다. 아무것도 발견된 건 없었어? 없었어요. 올릭은 어떻게 됐지? 옷차림새로 봐서는 채석장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비디 그런데 왜 자꾸 저기 오솔길에 있는 컴컴한 나무를 쳐다보는 거야? 저기에서 그 사람을 봤어요. 누나가 돌아가신 날 밤에 그게 마지막이 아니지? 네, 맞아요. 우리가 이곳으로 산책 나온 이후 저기에서 계속 그 사람을 봤어요. 가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내가 그쪽으로 가려하자 비디가 내 팔을 잡으며 말렸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은 저기 1분도 안 있었어요. 지금은 가구 없어요. 그 자가 아직 그녀의 꽁무니를 쫓아다닌다는 사실에 불같이 화가 나고 그에 대한 묵은 원한이 되살아났다. 나는 비디에게 그렇게 말했고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자를 이 마을에서 쫓아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조금씩 부드러운 주제로 이끌었다. 조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조가 얼마나 불만 없이 착하게 묵묵히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를 설명했다. 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는 나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 비디. 우리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눠야겠다. 이제부터 이곳에 자주 내려올게. 가엾은 조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어. 비디는 아무 댓금도 하지 않았다. 비디 내 말 못 들었어? 들었어요. 핍씨. 나를 자꾸 핍씨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그 말투도 거슬려 비디. 무슨 뜻으로 그러는 거야? 무슨 뜻으로 그러는 거라뇨? 비디는 부드럽게 대물었다. 나는 오만하게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내가 무슨 뜻으로 그러는지 묻고 싶다는 거야. 그러는지? 내 말을 따라하지 마. 비디. 너 전에는 안 그랬잖아. 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핍씨?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다시 한참 동안 말없이 걷다가 조금 전에 하던 이야기로 돌아갔다. 비디 조를 만나러 여기에 자주 내려오겠다고 말했는데 넌 침묵으로 일간하고 있어. 제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해줘. 그러면 정말로 그분을 만나러 자주 내려오실 거예요? 비디는 좁은 정원 통로에 걸음을 멈추고 서서 별빛을 받으며 맑고 정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비디 어떻게 그런 말을 나는 절망에서 비디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했다. 이건 인간 본성 중 정말 나쁜 부분이야 비디 제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아줘. 난 난 이미 충격 받았으니까. 이런 이유로 나는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비디와 거리를 두었고 식사를 끝낸 후에는 최대한 위험있게 그녀의 곁을 떠나 내 작은 방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나는 비디가 내게 얼마나 매정하게 굴고 나를 얼마나 부당하게 대했으며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하며 잠을 설쳤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내 방을 나와 아무도 몰래 대장간 묵제 창문을 통해 대장간을 들여다보았다. 조는 벌써 대장간에 나와있었다. 나는 잠시 동안 거기에 서서 그를 위해 비축된 인생의 밝은 햇살이 비치기라도 하듯이 건강하고 힘찬 얼굴로 일하고 있는 조를 지켜보았다. 잘 있어요 조 아니요 손을 닦을 필요 없어요 제발 그냥 시커먼 손 그대로 악수 하고 싶어요 조 금방 다시 올게요 그리고 자주 올게요 너무 금방 오지는 마 너무 자주도 말고 빕 비디는 부엉 문간에서 방금 짠 우유와 빵 한 조각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디 내가 화가 난 건 아니야 하지만 상처받았어. 나는 작별의 인사로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그러지 마세요 나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요. 상처받는 건 나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그녀는 슬픈 얼굴로 간절하게 말했다. 고향집에서 걸어 나오는데 또다시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안개가 나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비디가 옳았다는 걸 내게 드러내 보였다면 그리고 그 안개가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안개도 역시 옳았다는 것뿐이다. 허버트와 나는 부채 늘리기 여유 남기기 부채 내역 점검하기 등에서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그래도 세월은 흘러 나는 허버트가 예측한 대로 어느새 성년이 되었다. 허버트는 나보다 8개월 먼저 성년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었으므로 그것은 바너드인에 이렇다 할 감동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성년이 되면 제거스 씨가 뭔가 분명한 말을 해주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숱한 회의와 기대 속에 내 21번째 생일을 고대했다. 나는 리틀브리틀의 사무실에서 내 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도록 신경 썼다. 그래서인지 내 생일 바로 전날 제거스 씨 사무실 직원인 웨미그로부터 그 행운의 날 오후 5시에 제거스 씨의 사무실로 와주면 무척 기쁘겠다는 정중한 편지를 받았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리라 확신했고 나는 두근대는 가슴을 안고 정확하게 약속 시간에 맞춰 제거스 씨의 사무실로 갔다. 바깥쪽 사무실에서 웨미기 내게 축하한다며 인사를 건네면서 종이 조각 접은 걸로 코 옆을 문질렀다. 나는 그 종이가 뭔지 궁금했지만 그는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짓으로 제거스 씨의 사무실로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때는 11월이었고 제거스 씨는 벽난로를 등지고 불 앞에 서서 상의 뒷자락 밑으로 뒷짐을 지고 있었다. 어서 오게, 빕. 그가 먼저 인사를 했다. 오늘부터 자네를 핍시라고 불러야겠군. 축하하네, 핍시. 우리는 악수를 했고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핍시, 앉으시죠. 내가 의자에 앉고 그가 선 자세에서 자기 부츠를 내려다보면서 눈살을 찌푸렸을 때 왠지 내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옛날에 교회 묘지에서 낯선 남자에 의해 묘비 위에 내 몸이 올려지던 일이 생각났다. 선반에 있는 소름끼치는 석고상 두 개가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고 그들의 표정은 대화에 끼고 싶어 바보같이 발작을 부리는 것 같았다. 자, 젊은 친구 제거스 씨는 마치 증인을 신문하듯 말을 시작했다. 자네에게 한두 마디 해둘 게 있어서 와달라고 했네. 네, 말씀하십시오. 자네의 짐작으로는 제거스 씨는 바닥 쪽으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천장을 쳐다보았다. 자네의 짐작으로는 자네가 생활비를 얼마나 쓰고 있다고 생각하나. 생활비를요? 그래, 생활비. 제거스 씨는 계속 천장을 쳐다보다가 방 안을 둘러보고는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로 가져가다가 동작을 멈추면서 말했다. 나는 부채 내역을 자주 점검했지만 생활비로 얼마를 쓰는지는 계산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제거스 씨는 내 대답이 마음에 드는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코를 풀었다. 자 내가 자네에게 질문을 하나 했는데 자네는 내게 질문할 게 없나? 물론 질문하고 싶은 건 많지만 금지 사항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서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제 은인이 누군지 오늘 말씀해 주실 건가요? 아니 다른 질문을 하게 그 비밀을 제게 곧 알려주실 건가요? 그 질문은 우선 보류해두고 다른 질문을 하게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의 신문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았다. 제가 뭐 받을 게 있나요? 그 질문에 제거스 씨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네. 그러고는 외믹에게 좀 전에 그 종이를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외믹이 나타나 그걸 전해주고 사라졌다. 자, 핍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그동안 자네는 꽤 자유롭게 어음을 발행했지. 외믹의 현금 출락부에서 자네 이름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더군. 물론 빚도 있을 테고.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군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겠지? 네, 압니다. 빚이 얼마인지는 묻지 않겠네. 얼마인지 모를 테니까. 그리고 안다고 해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아니면 줄여서 말하든가. 아, 알겠네. 알겠어. 내가 그의 말에 항의할 기세를 보이자 그는 집게 손가락을 흔들어 날 제지하며 말했다. 자네는 줄여서 말하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네는 분명히 줄여서 말할 걸세.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내가 자네보다 더 잘 알고 있네. 자, 이 종이조각을 받아보게. 받았나? 좋아. 그럼 이제 그걸 펴보고 뭔지 말해보게. 은행권이군요. 500파운드짜리. 은행권이지. 500파운드짜리. 상당히 큰 금액이지.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게. 확실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확실히 생각한다는 거군. 자, 그 상당히 큰 금액이 피입 자네 돈일세. 그게 오늘 자네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선물이네. 자네가 상속받을 유산에서 말일세. 지금부터 자네의 재원이 나타날 때까지 매년 더두 덜도 말고 그 금액으로 생활하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금전 문제를 전적으로 자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야. 외믹에게 분기별로 125파운드씩 타각에 자네의 재원을 직접 만나 더 이상 대리인을 통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말일세.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대리인에 불과하네. 난 보수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행동할 뿐이지. 나는 그 지시가 분별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 점에 관해서 얘기하라고 보수를 받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데 제거스 씨가 내 말을 막았다. 핍시 난 자네의 말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 보수를 받는 게 아니네. 그리고 그는 용건이 끝났다는 듯 상의 뒷자락을 들어 올리면서 부츠가 자신에게 무슨 음모라도 꾸미고 있는 것처럼 부츠를 향해 얼굴을 찌푸렸다. 나는 잠시 여유를 둔 다음에 넌지시 말했다. 저 제거스 씨 좀 전에 우선은 보류하자던 질문이 있는데 그걸 지금 다시 물어보면 신뢰가 될까요? 그게 뭐였지? 그가 결코 날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좀 전에 한 질문을 완전히 처음 하는 질문처럼 다시 하려니 난감했다. 나는 주저하다가 말했다. 제 후원자를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재원에 대해서 곧 나는 그 부분에서 미묘하게 말을 중단했다. 곧 뭐가 어떻다는 건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질문이 아니지. 곧 런던으로 오실 건가요? 나는 정확한 단어를 찾아 애쓰다가 겨우 말을 이었다. 아니면 날 다른 곳으로 부르시든가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자네의 고향 마을에서 처음 만난 날 저녁으로 돌아가야겠군. 그때 내가 자네에게 뭐라고 했지 빕? 제거스 씨는 처음으로 움푹 들어간 눈을 내게 고정하면서 말했다. 그분이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걸세. 그게 내 대답일세. 우리가 서로를 빤히 쳐다보는 동안 나는 제거스 씨한테서 뭔가를 더 얻어내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면서 그리고 또 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그가 알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동시에 그에게서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쯤 걸릴까요 제거스 씨? 제거스 씨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것은 내 질문에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든 그 질문에 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전반적인 부정의 뜻이었다. 내 시선이 두 석고상에 머물렀을 때 그들은 남의 얘기를 엿듣다가 재채기가 터져나오려는 위기를 맞은 사람처럼 얼굴을 실립거리고 있었다. 자 핍 내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지 제거스 씨는 따뜻해진 손등으로 종아리를 녹이면서 말했다. 그건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질문이 아닐세 그런 질문이 내 명성에 먹칠할 수 있다고 말하면 내 입장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조금만 더 말해주지. 그는 부츠를 노려보며 몸을 숙여 잠시 종아리를 어루만졌다.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면 제거스 씨는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자네와 그 사람 둘이서 일을 결정하면 될걸세.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면 나는 이 일에서 손을 뗄걸세. 그리고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을걸세.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쳐다보았고 나는 마침내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고 바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방금 그의 말로 미루어 미스 헤비샴은 이런저런 이유로 에스텔라와 나를 맺어주려는 계획을 그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그는 그 때문에 화가 났거나 아니면 미스 헤비샴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말렸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화가 난 것 같았다. 내가 다시 눈을 들었을 때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라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그는 알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계를 꺼내면서 저녁 식사를 어디에서 할 것인지 물었다. 나는 허버트와 함께 집에서 식사할 거라고 대답했다. 예의상 우리와 함께 식사하겠느냐 고 묻자 그는 즉각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내가 자기 때문에 특별히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없도록 나와 함께 집까지 걸어가겠다고 구집을 부렸고 그 전에 먼저 편지를 한두통 쓰고 손을 씻어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바깥쪽 사무실로 나가 외믹과 이야기하고 있겠다고 말했다. 사실 500파운드가 수중에 들어오는 순간 그 전부터 자주 해온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생각에 대해 외믹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다. 외믹은 벌써 금고를 잠그고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 뒤에서 나와 기름의 전 사무실용 촛대 두 개를 문간 석판에 촛불 끄게와 나란히 놓고 불을 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날로불은 낮게 죽여두고 모자와 외투도 챙겨놓고 사물을 다 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처럼 열쇠로 가슴팍을 두드리고 있었다. 외믹씨 당신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내 친구를 돕고 싶어서요. 외믹은 우편함처럼 생긴 입을 꾹 다물고 그런 나약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 친구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해 몹시 실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거든요. 돈을 투자해서 외믹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요. 지금 갖고 있는 돈에서 조금 하고 앞으로 받을 유산에서 조금 식요. 나는 순간적으로 집에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영수증 다발이 생각나 조금만 이라고 말했다. 핍시 런던에 첼시아 리치만큼 높은 다리가 몇 개나 있는지 어디 한번 세워봅시다. 첫째 런던 둘째 사우스와크 셋째 블랙프라이스 넷째 워터루 다섯째 웨스트민스터 여섯째 보홀 그는 금고열쇠 손잡이를 손바닥에 놓고 런던의 다리 이름을 하나씩 손꼽았다. 선택할 수 있는 다리가 여섯 개나 있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웨믹씨. 전세 마차에서 아무 다리나 하나 골라 그 위로 걷다가 중앙 아치에서 템스강에 돈을 던져보세요. 그럼 그 돈이 어떻게 될지 아실 겁니다. 친구를 돕고 싶다고 하셨죠. 내가 말한 대로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불쾌하고 더 해롭죠. 정말 맥 빠지는 소리군요 웨믹씨. 그러라고 한 소리입니다. 그러면 웨믹씨 의견은 절대로 친구를 내가 약간 붕괴해서 말하려는데 웨믹이 내 말을 가로막았다. 친구에게 유동자산을 투자한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요. 그렇게 했다가는 친구도 유동자산도 모두 잃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웨믹씨의 의견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이 사무실에서 내놓을 수 있는 내 의견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빠져나갈 구멍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그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그게 웨믹씨가 살고 있는 월워스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의견도 되나요? 핍씨 월워스와 이곳은 별개예요.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월워스에서 내가 하는 생각은 월워스에서 그쳐야 하고 이 사무실에서는 공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웨믹은 진지하게 말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월워스로 찾아가겠어요. 나는 한결 안도하며 말했다. 핍씨 사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당신이 그곳에 오는 걸 언제든지 환영할 겁니다. 우리는 제거스씨가 귀가 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목소리를 낮추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제 그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문간에 나타났고 웨믹은 외투를 입고 촛불 크기로 촛불을 껐다. 우리 세 사람은 함께 거리로 나갔고 웨믹은 형강 계단에서 자기의 갈길로 제거스씨와 나는 우리 갈길로 갔다. 제거스씨는 웨믹보다 몇 배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했지만 나는 차라리 웨믹과 저녁식사를 했더라면 몇 배 더 즐거웠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거스씨는 나만 몹시 우울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가 돌아간 후 허버트는 날로불에 시선을 고정하고 자기가 중재를 저지르고도 그걸 잊고 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 낙심되고 떳떳하지 못한 기분이 든다고 중얼거렸다. 웨믹의 사적인 의견을 들으러 가기에는 일요일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다음 일요일 오후 그의 집이 있는 월워스로 갔다. 그곳은 뒷골목과 도랑 작은 정원의 집합소 같았고 좀 따분한 은거지 같은 느낌을 주었다. 웨믹의 집은 정원 한복판에 있는 작은 목조주택이었고 지붕이 대포를 탑재한 포대처럼 튀어나왔으며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다. 내가 지은 겁니다. 근사하지 않아요? 웨믹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굉장히 근사하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건 진짜 깃댑니다. 일요일이면 진짜 깃발을 달죠. 그리고 이쪽을 보세요. 이 다리를 건너서 깃발을 달고 연락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가 말한 다리는 너비 10cm 깊이 5cm 정도의 구덩이를 가로지르는 널빤지였다. 그러나 그가 자랑스럽게 깃발을 재빨리 달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미소를 짓는 것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매일 밤 그리니치 시계로 9시가 되면 대포를 발사해요. 저기 대포 보이죠? 그가 말한 대포는 격자무늬로 된 독립 요새에 자리 잡고 있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우산처럼 생긴 기발한 작은 방수장치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요새의 개념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그걸 실행하고 추진하는 게 내 생활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죠. 뭐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단호하게 나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당장 실천에 옮긴다고 대답했다.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돼지가 한 마리 있죠. 닭들과 토끼들도 있고요. 작은 온실에서 오이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매믹은 미소를 지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 작은 요새는 포위 공격을 당해도 식량 보급면에서 꽤 오래 버틸 겁니다. 그는 나를 몇십미터 밖에 있는 나무 그늘로 데려갔다. 길이 너무 꼬불꼬불해 거기까지 가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호젓한 나무 그늘에는 우리가 사용할 잔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가 마실 펀치는 비탈진 나무 그늘과 경계를 이루는 장식용 연못에서 시원하게 냉각되고 있었다. 연못은 원형이었고 그 안에는 손등을 적실 정도로 세차게 물을 뿜어내는 분수가 있었다. 나는 토목기사 일도 목수 일도 백안공 일도 정원사 일도 합니다. 모둔 다 하죠. 외믹은 계속 내 찬사를 받으며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했다. 난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뉴게이트에 거미들도 걷어내고 어르신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아버님을 소개해도 될까요 빕식? 나는 지금 당장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고 우리는 그의 성으로 들어갔다. 플란넬 상의를 입은 나이 지긋한 노인이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깔끔하고 쾌활하고 편안하고 보살핌을 잘 받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아버님 레밍은 정중하고 익살스럽게 노인과 악수를 나누면서 말했다. 아버님 낮 동안 별일 없으셨죠? 이분은 핍씨예요 아버님. 핍씨 아버님께 고개를 끄덕여 보이세요. 그렇게 하시면 무척 좋아하세요. 괜찮으시다면 계속 고개를 끄덕이세요. 나는 외미기 시키는 대로 계속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철문이 이건 우리 아들이 지은 아름다운 집이라오. 내가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는데 노인이 큰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핍씨가 아버지께 인사드리잖아요. 나는 크게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다. 핍씨가 아버지께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네요. 나는 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분이 좋으시죠 아버지? 핍씨 피곤하지 않다면 한 번 더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아버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나는 노인에게 몇 번 더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드렸고 노인은 몹시 기뻐했다. 우리는 노인이 닭고기를 드시는 걸 보고 밖으로 나와 나무 그늘에서 펀치를 마셨다. 웨믹은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그 집을 완공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 말했다. 웨믹씨 소유의 집인가요? 내가 물었다. 아 그럼요. 내 소유죠. 자유보유 부동산이죠. 제거스 씨도 감탄했겠어요. 그분은 한 번도 여기에 온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을 테고 그분은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당연하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나도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이 성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또 이 성에 돌아오면 사무실 일은 까맣게 잊어요. 괜찮다면 핍씨도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실에선 집 얘기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물론 나는 그의 부탁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웨믹이 정원을 한 바퀴 돌자고 제안했다. 그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건 나에게 월워스에서의 의견을 말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나는 성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기회를 이용했다. 그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봤기에 나는 그 전에 한 번도 이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는 것처럼 접근했다. 나는 웨믹에게 허버트 포켓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고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나 어떻게 싸웠는지도 이야기했다. 허버트의 집안과 그의 성격과 물려받을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이야기했다. 내가 신사 집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초기에 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도 넌지시 말했고 그런데도 나는 그에게 나쁜 영향만 끼친 것 같아 차라리 그가 나와 내 유산을 몰랐더라면 더 나았을 거라는 솔직한 이야기도 했다. 나는 미스 미스 해비샴을 염두에 두고 장래 전망 을 놓고 내가 그와 모종의 경쟁 관계였을 수도 있었다는 것과 그는 온화한 성품이며 비열한 속임수나 복수나 음모와는 확실히 거리가 먼 친구라는 것도 암시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그는 나의 절친한 친구이고 내가 그에게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가진 행운이 그에게 약간의 서광이라도 비추길 바라며 그래서 세상을 잘하는 매믹의 경험과 지식에서 조언을 얻고 싶으며 어떻게 하면 나의 재원을 이용해 허버트가 돈을 벌 수 있을지 그가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1년에 100파운드 쯤 투자해서 그가 작은 업체의 동업자라도 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웨믹에게 내가 도와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허버트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 내가 이 세상에서 달리 조언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달라고 강국히 부탁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웨믹씨 이런게 당신을 괴롭힌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웨믹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다 빕씨 한가지는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럼 웨믹씨가 바람직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나 원 참 웨믹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빕씨 여기가 웨믹씨 사무실도 아니잖아요 그 말은 맞아요 전국을 찌르는군요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죠 내가 아는 회계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웨믹씨 뭐 고마워할 사람은 나죠 우리는 사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런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래도 뉴게이트의 거미들이 주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게 그런 걸 걷어내니까요 나는 나는 어르신께 인사를 하고 웨믹씨의 집을 나왔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되지 않아 웨믹이 월허스에서 보낸 쪽지를 하나 받았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 무언가 발전이 있을 것 같으니 그 쪽지를 받는 대로 자기를 만나러 와주면 고맙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월허스에 갔으며 그리고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더 시티에서 그를 만났지만 사무실에 있는 리틀 브리튼이나 그 근처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해운중계업을 하는 능력 있는 젊은 사업가를 찾아냈다 그는 사업을 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똑똑한 조력자와 자본이 필요했으며 적당한 때가 되면 동업자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나는 허버트를 위해 그 사람과 비밀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내가 받은 500파운드 중 절반을 그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기타 잡다한 비용을 책임지기로 했다 그 중 일부는 일정한 날에 내 수입에서 빠져나가기로 되어 있었고 일부는 내가 유산을 상속받으면 지불한다는 조건이었다 외믹이 소개해준 회계사가 이 계약을 중개했고 외믹은 그 일에 관여는 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모든 일이 완벽하게 처리되었고 허버트는 내가 거기에 관여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허버트가 밝은 얼굴로 돌아와 우연히 클라리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유난히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머지않아 곧 돈벌이할 기회가 찾아올 것 같다고 기뻐했다 클라리커는 해운중계업을 하는 그 젊은 사업가의 이름이다 그때 기뻐하던 허버트의 모습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나날이 그의 희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그의 얼굴이 밝아짐에 따라 나는 그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나를 더욱 인정많은 친구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나는 기쁨의 눈물을 참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일이 마무리되어 허버트가 클라리커의 사무실에 출근하게 되고 저녁 내내 기쁨과 성취감에 들떠 떠들어대던 날 나는 내 방으로 자러 들어가 나의 유산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한바탕 실컷 울었다 이제 나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 내 인생의 일대 전환점이 된 사건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가지 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에스텔라에 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싶다 그처럼 오랫동안 내 가슴을 차지하던 주제에 관해 조금 더 이야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은 다음에 리치먼드의 그린 거리에 있는 고색 창현한 집에 유령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로 나일 것이다 에스텔라가 그 집에 사는 동안 내 불안한 영혼은 얼마나 수없이 많은 낮과 밤을 그 집에서 떠돌아 다녔던가 내 육신이 어디에 있든 내 영혼은 항상 그 집 주위를 떠돌고 떠돌고 또 떠돌았다 에스텔라가 묵는 집의 주인은 브랜들리 부인이라는 이름의 미망인으로 에스텔라보다 몇 살 더 많은 딸이 있었다 부인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반면 딸은 나이에 비해 늙어 보였다 부인은 불그스름하게 안색이 좋은 반면 딸은 누렇게 떠서 병들어 보였다 부인은 경박할 정도로 가벼웠고 딸은 신학생처럼 차분했다 그 집은 소위 명문가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그들과 에스텔라 사이에 감정 교류 같은 건 전혀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들이 필요했고 그들에게는 그녀가 필요하다는 상호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 브랜들리 부인은 미스 헤비샴이 은둔 생활을 하기 전에 그녀의 친구였다 나는 브랜들리 부인의 집에서나 그 집 밖에서 에스텔라 때문에 온갖 종류의 고문을 당했다 나를 좋아하기보다는 친하게 생각하는 그녀와의 관계는 나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다 에스텔라는 자기를 좋아하는 다른 남자들을 놀리는데 나를 이용했고 그녀와 나 사이의 친숙함은 그녀에 대한 나의 끊임없는 헌신을 무시하는 구실이 되었다 그녀를 호칭 없이 그냥 이름만 부르고 그녀도 나를 그냥 이름만 부르는 특권은 내 시련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은 그녀를 사모하는 다른 남자들을 미치게 만들었지만 나도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를 그녀를 사모하는 남자들은 수두룩했고 나는 당연히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남자들을 질투했다 나는 리치먼드에서 그녀를 자주 만났고 시내에서 그녀에 관한 소문을 자주 들었다 가끔은 그녀와 브랜들리 모녀를 데리고 물놀이를 가기도 했다 소풍 축제 연극 오페라 음악회 파티 등 온갖 종류의 오락을 구실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비참할 뿐이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단 한시도 행복한 적이 없었지만 내 마음은 하루 스물리 시간 내내 죽을 때까지 그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꿈꾸었다 이런 관계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이런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그녀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관계는 강요된 것임을 암시하는 말투로 돌아가곤 했다 또 어떤 때는 이런 말투나 다른 여러가지 말투를 자제하고 갑자기 내게 연민을 보이기도 했다 핍 내 경고를 무시할 거야 어느 날 저녁 리치먼드의 집에서 어둠에 물드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 그녀가 이런 자제하는 말투로 내게 말했다 무슨 경고 내가 물었다 나에 관한 것 너한테 이끌리면 안된다는 경고 그래 그거 내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직 모른다면 넌 눈이 멀었어 나는 사랑하면 원래 눈이 먼다는 말을 해야 했지만 아무런 선택의 여지 없이 미스 헤비샴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그녀에게 너무 심한 압박이 될 것 같아 나 자신을 억제했고 그 때문에도 비참했다 내가 항상 두려워했던 건 이런 걸 알고 있는 그녀에게 나는 그녀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존재이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항적인 싸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었다 어쨌든 지금은 나에게 그런 경고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내가 와달라고 편지를 보내서 내가 온 거니까 내가 말했다 그건 맞는 말이군 그녀는 항상 날 오싹하게 만드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황혼을 바라보다가 그녀가 입을 열었다 미스 헤비샴이 내가 세티스에 와서 하루 정도 보냈으면 하는 소식을 보내왔어 세티스라면 미스 헤비샴의 저택? 너만 괜찮다면 나와 함께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어때? 미스 헤비샴은 내가 혼자 여행하는 걸 원치 않고 또 내가 한여를 데려가는 것도 원치 않을 거야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니까 내가 날 데려다 알려줄래? 너를 데려다 달라고? 너만 괜찮다면 모레 출발하고 싶어 경비는 내가 될 거야 내 말 듣고 있니?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 방문에 대해 그녀가 내게 알려준 건 그것밖에 없었고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미스 헤비샴이 나에게 편지를 보낸 적은 없었고 나는 그녀의 필체를 본 적도 없었다 우리는 다음 다음 날 세티스로 내려갔고 미스 헤비샴은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방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집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스 헤비샴은 지난번 에스텔라와 함께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더 끔찍하게 그녀를 위했다 에스텔라를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과 에스텔라를 안는 그녀의 포옹에는 소름끼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에스텔라의 아름다움에 집착했고 에스텔라의 말에 집착했고 에스텔라의 제스처에 집착했으며 자신이 키운 아름다운 인간을 잡아먹을 것처럼 그녀를 쳐다보면서 혼자 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에스텔라에게서 눈을 떼고 내 심장을 도려내고 내 상처를 탐구하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핍 에스텔라가 널 어떻게 이용하든 저 애가 널 어떻게 이용했지 그녀는 에스텔라가 듣고 있는데도 마녀처럼 열렬하게 질문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섬뜩하게 느껴진 것은 밤에 깜빡이는 불옆에 모여앉아 있을 때였다 미스 헤비샴은 에스텔라의 팔을 끌어당겨 손을 꾹 쥐고 그녀가 정기적으로 보낸 편지에서 유혹했다고 말한 남자들의 이름과 조건들을 하나씩 대면서 그 남자들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것을 강요했다 미스 헤비샴은 심하게 다치고 병든 마음으로 에스텔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한 손은 목발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턱을 올려놓고 요괴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그녀의 이런 모습에서 그녀가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에스텔라를 키웠으며 자신의 욕구가 충족됐다고 생각할 때까지 에스텔라를 나에게 주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나를 더욱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때 왜 그녀가 나에게 에스텔라를 미리 지정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남자들을 유혹하고 고문하고 괴롭히기 위해 에스텔라를 사교계에 내보내면서 에스텔라는 모든 구해자의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으며 누구든 그 배역을 맡게 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아기 여린 확신과 함께 그녀를 내보낸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왜 내가 그 배역을 오랫동안 모면할 수 있었는지 왜 제거스시가 그런 괴획을 정식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알 것 같았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내 눈앞에 있는 미스 헤비샴 항상 내 눈앞에 있었던 미스 헤비샴 을 보았다 햇빛을 피해 사낸 그녀의 어두컴컴 하고 병든 집에 뚜렷한 그림자도 보았다 그녀의 방을 밝히는 촛불은 벽에 걸린 촛대에 꽂혀 있었다 그것은 바닥에서 멀리 떨어져 희미하게 타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촛불 그것이 만드는 음산한 분위기 작동을 멈춘 시계 테이블과 바닥에 놓인 웨딩 드레스 천장과 벽에 유령처럼 길게 그림자를 들이유고 있는 오싹한 그녀의 형체를 차례대로 둘러보았고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반사되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내 생각은 층계참을 가로질러 메딩 테이블이 있는 큰 방으로 넘어갔으며 나는 테이블 중앙 장식물에서 떨어진 거미줄에 식탁 위로 기어다니는 거미에 판벽 뒤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생지가 지나간 길에 그것이 쓰여있는 걸 보았다 에스텔라 에스텔라와 미스 헤비샴 사이에 날카로운 말이 오간 것도 그날 이었다 두 사람이 대립하는 걸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우리는 불가에 앉아 있었고 미스 헤비샴 은 에스텔라의 팔을 끌어당겨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런데 에스텔라가 조금씩 그녀에게서 몸을 빼기 시작했다 에스텔라는 그전에도 몇 번 몸을 빼고 싶어서 안달했고 미스 헤비샴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들인다거나 보답하기보다는 억지로 참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에스텔라 내가 지겹다는 거냐 미스 헤비샴이 눈을 번뜩이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 자신이 좀 지겹다는 거예요 에스텔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미스 헤비샴의 손에서 자기 손을 빼내고 벽난로 선반쪽으로 걸어가 불빛을 내려다보면서 서있었다 너의 진심을 말해라 배운망덕한 것 같으니 미스 헤비샴은 화가 나서 목발로 바닥을 쾅쾅 치면서 고함을 질렀다 너 내가 정말 지겨워진 거냐 에스텔라는 차분하게 그녀를 쳐다보고는 다시 불빛으로 눈을 돌렸다 그녀의 우아한 자태와 아름다운 얼굴은 열을 올리며 핏대를 세우는 상대에게 차가운 무관심을 대변했으며 그것은 너무나 잔인했다 매정한 것 같으니 얼음보다 더 차가운 것 미스 헤비샴은 더 흥분해서 목청을 높였다 에스텔라는 계속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벽난로를 등지고 서서 말했다 지금 나보고 차갑게 군다고 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차갑지 않다는 말이니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란 걸 아셔야죠 나에 관한 칭찬도 비난도 모두 당신 거예요 내 성공도 실패도 물론이고요 한마디로 내 모든 게 다 당신 거예요 이런 이런 발칙한 것 미스 헤비샴은 신랄하게 말했다 너를 키워준 난로과에서 어떻게 그런 매정하고 배운망덕한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상처를 입고 처음 피를 흘릴 때 이 참담한 가슴에 너를 담아두기로 한 곳에서 너에게 그 오랜 세월 한없이 애정을 베푼 이곳에서 말이다 제가 그렇게 하자고 계약한 게 아니죠 내가 입양됐을 때는 겨우 걷고 말할 수 있을 때 였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뭘 바라셨나요 당신은 내게 잘해주셨고 나는 모든 걸 당신에게 빚지고 있어요 뭘 바라고 그렇게 하셨나요 사랑 내가 바란 건 사랑이다 그렇다면 이미 가지셨어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 양어머니 에스텔라는 우아함을 버리지 않고 상대처럼 언성을 높이지도 않고 분노나 애정도 보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양어머니 양어머니 나는 모든 걸 당신에게 빚졌다고 말했어요 내가 가진 건 모두 당신 거예요 내게 준 모든 건 당신이 명령만 하면 언제든 되돌려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양어머니 양어머니께서 내게 주지 않은 걸 달라고 하시면 내가 아무리 당신을 고맙게 여긴다고 해도 아무리 의무를 다하겠다고 해도 그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에게 사랑을 준 적이 없단 말이니 미스 헤비샴은 나에게 묻듯이 내 쪽으로 몸을 획 돌렸다 나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는 아이에게 내가 항상 다른 사람이 질투할 정도의 사랑을 이 아픈 상처를 안고 내가 저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냐 차라리 나한테 미쳤다고 말해라 왜 내가 양어머니를 미쳤다고 말해야 하죠 하고 말인 사람들 중에서 말이에요 당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한결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나라는 인간은 지금도 지금도 당신 당신 곁에 있는 저 작은 의자에 앉아서 당신의 이상한 얼굴이 무서울 때도 당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당신한테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는데요 다 잊어버렸구나 세월이 흘렀다고 다 잊었어 그렇지 않아요 양어머니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언제 내가 당신의 가르침을 거역한 적이 있나요 언제 내가 당신의 가르침을 명심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하지만 언제 내가 여기를 허락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에스텔라는 손으로 자기 가슴을 만졌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날 똑똑히 보세요 오만하구나 오만하기 짝이 없구나 미스 헤비샴은 두 손으로 허연 머리를 뒤로 넘기면서 말했다 누가 나에게 오만하게 굴라고 가르쳤는데요 내가 그런 걸 배웠을 때 누가 나를 칭찬했는데요 매정하기까지 하구나 정말 매정해 미스 헤비샴은 조금 전처럼 다시 머리를 뒤로 넘겼다 누가 나에게 매정하게 굴라고 가르쳤는데요 내가 내가 그걸 배웠을 때 누가 날 칭찬했죠 나한테까지 오만하고 매정하게 굴라고 가르쳤니 에스텔라 에스텔라가 나에게 오만하고 매정하게 굴다니 미스 헤비샴은 팔을 내밀면서 불을 지졌다 에스텔라는 잠깐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감정의 동요는 없었으며 잠시 후 다시 벽난로 불빛으로 눈을 돌렸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에스텔라가 눈을 들어 말했다 오랜만에 만나러 왔는데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난 당신의 상처와 그 원인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당신이나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소홀한 적도 없고요 내가 비난받아야 할 약점을 보여준 적도 없어요 내 사랑에 보답하는 게 약점이니 그래 그래 너라면 그걸 약점이라고 하겠지 미스 헤비샴이 언성을 높였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텔라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역시 차분한 말투로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이 당신의 양녀를 이런 어두컴컴한 방에 가둬 키우고 그녀에게 이 세상에 햇빛이라는 게 있다는 걸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녀는 햇빛 아래에서 당신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만약 당신이 그러고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녀가 햇빛을 이해하고 그걸 알기를 바랐다면 당신이 실망하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하겠죠 미스 헤비샴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낮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의자에 앉아 부들부들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어쩌면 이게 더 맞을지 모르겠군요 당신이 그녀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열과 성의를 다해 이 세상에는 햇빛이라는 게 있지만 그건 적이자 파괴자일 뿐이며 그래서 그것은 당신을 파괴했고 그녀도 파괴할 수 있으니 항상 피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면 그러고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녀가 햇빛을 이해하고 그걸 알길 바랬다면 당신이 실망하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하겠죠 미스 헤비샴은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배운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도 내 것이 아니고 실패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둘이 합쳐 나를 형성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미스 헤비샴은 낡은 신부 용품들이 흩어져 있는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 순간을 이용해 에스텔라에게 그녀를 잘 위로해드리라는 손짓을 한 다음 방을 빠져나왔다 내가 방을 나올 때 에스텔라는 그때까지도 계속 벽난로 앞에 가만히 서있었다 미스 헤비샴의 회색 머리카락이 낡은 신부 용품 사이로 흘러내렸고 그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한 광경이었다 나는 우울한 심정으로 별빛을 받으며 무작정 안마당으로 양조장으로 황폐한 정원으로 한 시간 이상 걸어다녔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보니 에스텔라가 미스 헤비샴의 무릎에 앉아 군데군데 찢어진 낡은 드레스를 꿰매고 있었다 그 후 나는 누더기가 다 된 낡은 깃발이 교회 지붕에서 휘날리는 걸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다 그리고 에스텔라와 나는 옛날처럼 카드놀이를 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실력이 늘었다는 것과 프렌치 게임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날은 저물었고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마당 건너편에 있는 별채에 묵었다 내가 세티스 저택에서 잠을 잔 건 그때가 처음이었으며 도무지 잠을 잃을 수 없었다 미스 헤비샴이 수천가지 모습으로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그녀는 내 머리맡에 침대 머리에 침대 발치에 반쯤 열린 화장실 문 뒤에 화장실 안에 다락방에 그 방 지하에도 있었다 마침내 새벽 2시가 다 되어 갈 무렵 나는 도저히 잠을 잃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마당을 가로질러 바깥쪽 마당으로 가서 산책이나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포장석으로 된 통로를 지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포장석에 올라서는 순간 얼른 촛불을 껐다 미스 헤비샴이 나지막하게 울면서 유령처럼 그곳을 거닐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 그녀를 따라갔고 그녀는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는 촛불을 들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 방의 촛대에서 빼온 것이 분명했지만 그 빛에 비친 모습은 매우 불분명했다 계단 아래에 앉아 나는 그녀가 문을 여는 걸 보지 않았지만 연애실의 곰팡내를 느꼈으며 그녀가 그곳을 걸어다니는 소리를 들었고 그곳에서 그녀의 방으로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계속 나지막하게 울면서 왔다갔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은하는 어둠 속에서 그곳을 빠져나와 내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새벽을 날리는 희미한 빛이 내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보여줄 때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계단 근처로 접근할 때마다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그녀의 촛불이 위를 지나가는 걸 느꼈으며 그녀가 계속 나지막하게 우는 소리를 들었다 다음 날 그 집을 떠날 때까지 그녀와 에스텔라 사이에 충돌은 없었으며 나중에 그 비슷한 상황에서도 그런 일은 재현되지 않았다 내 기억으로 그 비슷한 상황은 그 후 네 번 정도 더 있었다 에스텔라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도 그 전의 태도에 비해 다소 두려움 같은 것이 배어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 내 인생의 이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벤틀리 드러블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하지만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숲속 멋쟁이 새들의 정규 모임이 있던 날 평소와 다름없이 한창 흥겨운 분위기가 무르익일 때 모임의 회장이 드러물이 한 숙녀를 위해 축배를 들고 싶어 한다면서 다들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모임의 규칙에 따라 그날은 그 야수같은 놈이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다 술병이 돌아가고 있는 동안 그가 자꾸 기분 나쁘게 나를 견눈질했지만 우리 사이에 잃어버릴 사랑 같은 건 없었기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에스텔라를 위하여 라고 축배의 인사를 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놀라고 분했겠는가 에스텔라라니 무슨 에스텔라 내가 말했다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어디에 사는 에스텔라를 말하는 거지 어디에 사는 숙녀인지 말하게 되어 있잖아 그것이 그 모임의 규칙 이었다 리치먼드에 살아 절세 미니구 드러물은 나를 무시하고 계속 말했다 야비하고 파렴치한 바보 멍청이 같은 녀석이 에스텔라에 대해 잘도 알겠다고 나는 허버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라면 나도 잘 알아 건배가 끝났을 때 테이블 건너편에서 허버트가 말했다 그래? 드러물이 말했다 나도 알아 나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말했다 그래? 아이고 맙소삭 드러물이 한 말은 그게 전부였지만 나는 그 말에 가시라도 박혀있는 것처럼 발끈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명예로운 숲속 멋쟁이 새들의 모임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숙녀를 놓고 축배를 드는 건 파렴치한 행동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에 드러물은 깜짝 놀라는 채 하며 내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 나는 그게 결투를 신청하는 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극단적인 대답을 했다 그 말이 나온 후 결투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의견이 양분됐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너무 활발해져요 최소한 여섯 명 이상의 명예로운 회원이 어디에 가면 결투를 벌일 수 있는지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드러물이 그 숙녀한테서 그가 영예롭고도 그녀를 알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증명서를 받아오면 PB 신사로서 그 클럽의 회원으로서 이성을 잃고 친구에게 무례한 언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다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우리의 명예가 차갑게 식지 않도록 다음 날까지 증명서를 받아오기로 했고 다음 날 드러물은 영예롭게도 그와 함께 몇 번 춤을 추었다는 에스텔라의 자인설을 가지고 나타났다 나는 나는 결국 그에게 무례한 언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결토 신청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 드러물과 나는 한 시간 이상 서로 무시하며 앉아 있었고 회원들은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애쓰다가 결국 우리 사이에 화해는 물 건너간지 오래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가볍게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나에게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도 나는 그녀가 그 사냥개에게 굴복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난 것은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의 관대함과 순수함의 깨끗한 불꽃 때문이었다고 믿는다 그녀가 어떤 남자에게 호감을 보이든 나는 분명히 비참했겠지만 그 상대가 드러물보다 나은 인간이었다면 그와는 다른 종류의 비참함을 느꼈을 것이다 드러물이 그녀의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는 걸 알아채는 건 쉬운 일이었으며 나는 곧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동안 드러물은 항상 그녀의 꽁무니를 쫓아다녀고 그와 나는 매일 마주쳤다 그는 둔하고 고집스럽게 계속 에스텔라를 쫓아다녀고 그녀는 그가 그렇게 하도록 계속 내버려두면서 때로는 때로는 부추기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에게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와 친한척하고 때로는 그를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했다 제거스씨가 붙여준 별명을 빌리자면 그 거미 같은 인간은 거미적 특유의 인내심으로 계속 기다렸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돈과 가문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끈질기게 에스텔라를 지켜보다가 적당한 기회가 되면 그녀 앞에 나타났다 에스텔라의 아름다움이 한결 돋보인 리치먼드에서 열린 어느 무도회에서 드러물은 계속 그녀 주변에서 얼쩍거렸고 그녀가 그걸 잘도 참아내는 것을 보고 나는 그가 어떤 인간인지 그녀에게 말해주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말할 기회가 왔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치고 사람들에게서 약간 떨어져 꽃 사이에 앉아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줄 브랜들리 부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런 무도회에 오갈 때 항상 그들을 에스코트 했기에 그녀와 함께 있었다 에스텔라 피곤해? 좀 당연히 피곤하겠지 좀이라고 했지 당연히 말하진 않았어 자기 전에 세티스 저택에 편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피곤해서도 안 돼 오늘의 전리품을 보고하려고? 정말 형편없는 친구야 에스텔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에스텔라 저기 구석에 있는 저 친구를 봐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내가 왜 그 사람을 쳐다봐야 하는데 그녀는 그를 쳐다보는 대신에 나를 쳐다보았다 구석에 있는 저 남자에게 내가 쳐다봐야 할 뭐가 있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저자는 오늘 밤 내내 내 주변을 맴돌았어 에스텔라는 그를 힐끗 쳐다보고는 말했다 나방을 비롯해서 온갖 추한 벌레들이 환한 촛불 주변을 맴돌아 촛불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니 없지 하지만 에스텔라 넌 피할 수 있잖아 글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내 마음대로 생각해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에스텔라 내 말 잘 들어 내가 드러물같이 경멸스러운 인간을 자극하는 건 날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저자가 경멸스러운 인간이라는 건 너도 잘 알 거야 그래 저자가 안팎으로 모두 볼품없는 인간이라는 것도 잘 알 거고 그래 저자에겐 돈과 잘난 족보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건 너도 알고 있지 그래 그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아름다운 눈을 더 크게 떴다 나는 내 말에 관심 없다는 듯한 그녀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그 말을 힘줘 따라했다 그래 그리고 그런 게 날 비참하게 만들어 그녀가 날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드러물에게 호감을 보였다고 믿을 수 있었더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습관적으로 항상 나를 논외에 뒀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피 바보같이 그런 것에 영향받지 마 그게 다른 사람에겐 영향을 줄지 모르고 그런 얘기는 할 가치도 없어 에스텔라는 실내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가치가 있어 사람들이 저 여자는 저렇게 비열한 얼간이 한테 우아함과 매력을 낭비한다고 수군대는 걸 견딜 수 없다고 난 견딜 수 있어 제발 에스텔라 제발 오만하게 그리고 융통성 없게 굴지 좀 마 내가 오만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그리고 저런 비열한 얼간이에게 나 자신을 낭비한다고 에스텔라는 에스텔라는 손을 펴보이면서 말했다 넌 분명히 그러고 있어 오늘 밤에도 그자에게 눈길과 미소를 보내는 걸 봤어 나한테는 한 번도 보이지 않던 걸 말이야 그럼 넌 내가 널 속여서 함정에 빠뜨리기를 바라니 에스텔라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그자를 속여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야 에스텔라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너만 빼고 브랜들리 부인이 오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내 가슴을 채우고 날 그토록 아프게 한 주제에 대해 이만큼 이야기했으므로 그보다 더 오래 내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일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겠다 그 일은 내가 이 세상에 에스텔라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기 전부터 그녀가 말귀를 알아들으면서부터 그리고 미스 헤비샴의 피피한 손에서 처음으로 세상을 외국되게 인식하기 전부터 준비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동양의 전해 내려오는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정복의 흥분에 도치된 적장의 침대에 떨어지게 될 묵직한 석판이 채석장에서 서서히 다듬어졌고 그걸 제자리에 고정시킬 밧줄이 지나갈 터널이 바위 사이에 만들어졌다 석판은 서서히 들어올려져 지붕에 끼어맞춰졌고 밧줄은 석판의 구멍에 꿰어 몇 킬로미터나 되는 터널을 통해 거대한 쇠고리에 연결되었다 많은 공을 들여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기다리던 때가 되자 죽은 듯이 고요한 밤에 누군가가 술탄을 깨웠고 거대한 쇠고리에 연결된 밧줄을 자를 날카로운 도끼가 그의 손에 쥐어졌다 그는 그 도끼를 내리쳤고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 손살같이 달려갔고 천장이 무너졌다 내 경우가 그랬다 가깝고 먼 모든 일이 끝까지 잘 돌봐졌고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일격이 가해졌고 내 요새 지붕이 내 위로 떨어졌다 나는 스물세 살이 되었다 하지만 유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스물세 번째 생일이 지난지도 일주일이 되었다 바너드인을 떠난지는 1년이 넘었고 허버트와 나는 템플에 살고 있었다 우리가 전세로 얻은 집은 가든 코트 강변에 있었다 폭행 포기시와 나는 원래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무엇에든 정착하지 못했다 내가 불안하고 불안전하게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독서에 취미를 붙여 하루에 몇 시간씩 정기적으로 책을 읽었다 허버트의 사업은 계속 진척되었고 나와의 관계는 앞에서 말한 대로 계속 비밀에 붙여졌다 허버트는 사업상 마르세유로 출장을 가고 없었다 나는 집에 혼자 있다가 따분해졌다 내일이 되면 아니면 다음주가 되면 내 앞길이 트이겠지 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느라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실망도 되어 내 친구의 쾌활한 얼굴과 즉각적인 응답이 몹시 그리웠다 날씨는 연일 고약했다 폭풍이 불고 비가 내리고 또 폭풍이 불고 비가 내렸다 도로란 도로는 온통 진창이었다 날마다 동쪽에서 런던으로 짙은 먹구름이 몰려왔고 동쪽에는 바람과 구름에 영원한 샘이라도 있는지 끝없이 먹구름이 몰려왔다 폭풍이 어찌나 거센지 도시에서는 고층 건물 지붕이 날아가고 시골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풍차 날개가 날아갔다 바닷가에서는 난파선이니 죽음이니 하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는 거센 바람을 동반했고 내가 책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저녁이 되어버린 그날은 그 중에서 가장 날씨가 고약했다 그 시절 이후 우리가 살던 템플의 그 구역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 이제는 그처럼 쓸쓸하지도 않고 강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지도 않다 우리는 맨 끝집 맨 위층에 살았고 그날 밤에는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대포를 쏘는 것처럼 아니면 바다가 폭발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온 집을 뒤흔들었다 그와 동시에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비가 쏟아질 때 나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폭풍을 만난 등대 같다는 생각을 했다 가끔 연기가 도저히 그런 밤하늘로 빠져나가지 못하겠다는 듯이 밑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연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계단을 내려다보았다 계단의 등불이 다 꺼져 있었다 두 손으로 얼굴에 그늘을 만들고 어두컴컴한 창밖을 내다보니 마당의 등불도 다 꺼져있고 다리와 강기숙의 등불은 몸소리를 치고 있고 강가에 진 배에서 나오는 석탄 불빛이 빨갛게 달아오른 물보라처럼 빗속에서 바람에 나붓기고 있었다 나는 열한시가 되면 책을 덮을 작정을 하고 테이블에 시계를 올려놓고 책을 읽었다 내가 책을 덮었을 때 세인트폴 성당과 런던시티의 여러 교회 종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각을 알렸다 바람 때문에 교회 종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고 생각하는데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불안하고 어리석은 마음에 내가 얼마나 놀랐으며 그게 혹시 죽은 누나의 발소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은 곧 사라졌고 나는 다시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고 보니 계단의 등불이 다 꺼진 게 생각나서 나는 얼른 독소 등을 들고 계단 머리로 나갔다 발소리의 주인공이 내 등불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 밑에 누구 계세요? 나는 계단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렇소 어두컴컴한 아래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몇 층에 가시려는데요? 꼭대기 층 핍시댁에 가는 거요 내가 핍인데 올라오시는데 문제없죠? 문제없소 그리고 남자는 다시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나는 계단 난간이로 등불을 내밀고 서있었고 그는 불빛 안으로 들어왔다 등불은 책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서 갓을 씌운 독소 등이었기에 불빛이 좁고 둥그스름했다 그래서 그는 순간적으로 원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다 나는 곧 낯선 얼굴 나를 보고 감격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울려다보는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는 남자의 움직임에 따라 등불을 이동하면서 그가 실질적으로 옷을 입기는 했지만 조잡한 선원복 같은 것을 입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머리는 히끗히끗한 장발이었고 나이는 60살 정도 되어보였다 태격은 근육질에 다리가 튼튼해 보였고 피부는 햇빛을 많이 받아 건강한 구리빛이었다 그가 마지막 계단 또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계단을 올라올 때 등불은 우리 두 사람을 비추었고 나는 그가 나를 향해 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멍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일 아 그렇지 괜찮으시다면 내가 무슨 일로 왔는지 설명해 드리죠 그가 말했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그럼요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의 얼굴에 남아있는 나를 보고 반색하는 기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 퉁명스럽게 물었다 나를 보고 반색하는 건 내게도 같은 반응을 기대한다는 걸 암시했기에 나는 그것이 싫었다 그러나 그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등불을 테이블 위에 놓고 최대한 정중하게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상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자신이 동경하던 걸 가지게 되었을 때 신기해하고 기뻐하는 듯한 태도로 주위를 둘러보며 헙스룩한 외투와 모자를 벗었다 그때 나는 그의 이마에 주름이 많고 머리는 대머리에 양측면에만 히끗히크단 머리가 길게 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다음 순간 그가 또다시 나를 향해 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왜 이러십니까 나는 혹시 그가 정신나간 사람이 아닌지 반쯤 의심하면서 말했다 그는 손을 내리고 나를 많이 쳐다보면서 오른손으로 머리를 극적거렸다 실망스럽군 그는 갈라진 신 목소리로 말했다 그 멀리에서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또 그 먼 길을 봤는데 하지만 그게 왜 자네 잘못이 겠는가 우리의 잘못이 아니지 내 잠시 후에 설명해주지 잠시만 시간을 내주게 그는 벽난로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굵은 핏줄이 튀어나온 구릿빛 큰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때 나는 그를 자세히 쳐다보고 움찔하며 약간 뒤로 물러났지만 그가 누군지는 알아보지 못했다 집에 이렇게나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기쁘군. 내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너무 애쓰지 말게. 나중에 후회할 테니까. 나는 그가 간판 내 의도를 포기했다. 그가 누군지 알아보았으니까. 단 한 가지 특징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누군지 알아보았다. 비바람이 그동안의 세월을 몰아내고 중간에 놓인 물체들을 뿔뿔이 흩어놓고 키 차이가 많이 났지만 우리가 처음 서로 마주보고 섰던 교회 묘지로 우리를 휩쓸고 가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벽난로 앞 의자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그때의 그 죄수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가 호주머니에서 줄칼을 꺼내 보여줄 필요도 없었고 목에 감았던 손수건을 풀어 머리에 두를 필요도 없었고 양팔로 가슴을 부둥켜 안고 부들부들 떨면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었고 자신을 알아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그런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가 누군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내가간다 보인다. 그리 rechts